라프란스 잡으러 가자! 라프란스 라프란스 라프란스가 으아아아아아 오 어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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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혀있어 진짜 맥혀있어 나도 내가 뒤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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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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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더라 짱작아 뭐해 너는 네 총어가 진짜 제일 작은 것 같애 그래 저희 팀 이긴거 같아요 용덕대기 나왔다 용덕대기 잘가라 쏘두라 민용은 쉽게 나오지 않네요 낚싯대는 반납해야겠지 라프라스도 잡히나? 아니 라프라스는 안잡힐거야 하긴 뭐 라프라스가 오히려 라프라스가 저희 끌어가지 않을까요? 미끼를 물겠나요 여기 좋다 여기 잡혀 기억해놓아야겠다 흐흐흫 여기 기억해놔 173에 208 낚시만 해야되나? 낚싯대 돌려주고 그냥 여기서 돌아다니면 안돼? 몰래 하나 슥 밤되면은 한번 디보션 가봐야겠다 나 이상한거 잡았는데 뭔가 좋은거만 잡으면 될거같은데 지금 제 조합은 어때요 여러분? 조합이 불카모스 플라이곤 도만따 대짱이 푸테라 어 하나는 이제 얼음 포켓몬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라프라스를 라프라스를 노리고 있긴 한데 너무 드래곤이 많죠 일단 플라이곤은 안키우는게 나을거같고 보만다 불카모스는 드래곤이랑 불타입이니까 괜찮고 전기 타입 있으세요? 전기 없어요 전기? 전기를 그러면은 푸테라를 키우고 있긴 한데 푸테라보다 전기가 낫나? 푸테라도 전기였나? 푸테라는 전기 아니야? 라프라스다 어디어디? 어디어디? 불었다 불었다 어디어디? 잡아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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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펌로 뒤펌 어? 어? 여기 이쪽 이쪽이라는데 어떻게하니? 선착장 바로바로 앞으로 달려 앞으로 뒤로뒤로뒤로뒤로 저기 있다 라프라스다 라프라스 잡으러 가지마 라프라스다 랍뿌라스다 아 안녕 뒤에 잠뜨리 방해하러 간다 아 그렇다 싸워 알았어 싸워 알았어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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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저 갑자기 야 식사할 수도 있어 빨리 잡아 제발 제발 저 손으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아 제발 예 너무 너무 잠깐만 포켓몬 바꾸자 뭘 바꾸지? 트테라 푸테라 한 방에 안 죽겠지? 제발 불꽃 없니? 오 좋아 좋아 오 제발 불꽃 없니 한방 더? 한방 더 오케이 자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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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볼 제발! 제발 라프란스야 제발 잡혀! 제발! 저번에 버거 걸렸단 말이야! 잡히나? 잡히나? 뭐야 왜 웨이팅? 한 번 더 해 계속, 계속해 못 잡으면 잡았다! 야 나이스! 야 잡았다 잡았다! 라프란스 잡았다! 낚시야 나 갑자기 라프란스가 뭘 물리해? 아 빨리 달렸어야지 그럼! 저쪽도 다 관심 없더라고 그냥 저긴 관심이 없고 저는 필요해가지고 막 그렇게 완전 좋은건 아니지만 라프란스가 저는 얼음 포켓몬 필요해가지고 와 이득이네! 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내가 진짜 저번 시간에 진짜! 두 시간 동안 라프란스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나오나? 기분 나쁘네 근데 잡았는데? 물 깊숙한데 갑자기 쑤욱 하고 나 근데 쟤가 자꾸 들어갔다가 막 올라갔다해 산신령 산신령 라프란스 이상해 산신령이요 산신령 해봐요 산신령 아 이거 찬이과인데 이거? 어 그러네? 바른 배틀 해야겠네 나는 이 총어 좀 작은거 같긴 한데 그냥 죽일래요 나 라프란스 잡아 괜찮아 산신령 해봐요 산신령 산신령 말고 산신령 산신령 어? 물약사우노라 chapter 3 산신령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분도 직원 가빈파계자인데 하랄파계자 말씀lements 별명 귀요미죠? 아니아니야? 폐요미 폐요미 마일상사에서는 차장역할하는데 폐차장 마일드 방송중에 마일상사라고 회사상황극있거든요 폐코잖아요 차장이에요 폐차장이네 폐차장 마일드 방송중 어 그럼 여기서 잘하면 민혁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 좌표 기억해놓고 와야겠다 한번 볼까? 한번 불러볼까? 여기가 좋은 바다 근데 낮이라 안나올 것 같다 밤에 나왔다던데 민혁은 어 수바라씨 아 수바라씨 으스스스바라씨 아 예스 어 아 기분즈 라파라스 잡았네 그래도 뭔가 소원 하나 풀었네 매탕만 잡으면 소원 하나 더 푸는데 incense 그래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마스터볼 나오면 그걸 매탕 잡을까? 하... 예? 어? 아냐 매탕 근데 비코니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저기 저기 그거 갖다가 파이어 잡아야죠 맞아 파이어 잡아야지 파이어나 썬더나 뭐 잡아야지 어 뭐야 와 이게 낚시가 벌써 24분이네? 십십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리가 안 좋네 여기 여기서 해야겠다 금방 가네 금방 가 에이 에이 좋은 자리에서 해야지 에이 여기가 뽀있던가? 흠 라프라스 한번 타봐요 라프라스 타지나? 탔어요 아 진짜로? 물에 다닐 수 있나? 네 아 진짜? 헐 가져와야지 아 라프라스 이거 꺼내 별가루 꺼내고 아이고 거기다 레벨도 24야 이쁘네 크으 라프라스가 뭘 배워야 되죠? 스킬 어... 뭐였더라? 라프라스가 진화하면 뭐예요? 없어요 진화 없어요 아 진화가 없어? 네 라프라스야 아이고 여기도 총어있네 좀 크다 오 이거 잘만하면 뭐 발견했을 것 같은데 오 이제 해진다 해진다 어? 왜왜왜 왜 헉? 왜왜왜왜 설마? 아 왜왜왜 민용? 말도님 민용? 어? 설마? 왜왜왜 말도님이 대박이라 갔는데? 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도님 뭐가 대박인데 이거 뻥이에요 이거 아 잡으신거 아니에요? 민용 잡았나? 아 조그만거 잡은거 아닐까? 아니야 민용 아닐거야 나 억울해 나 그럼 나 이거 접을래 그럼 포켓몬 안할래 디지몬 할거야 그럼 나 포켓몬 미워할거야 저번에 놓쳤냈대 낚시로 잡으면 나 진짜 민용 민용 나 진짜 저주할거야 어? 밤 됐다 밤 됐어요 밤 됐어 밤에 민용 나오지않나? 돌아다녀볼까? 여기 디버션인가? 자 이제 라프라스부터 타볼게요 라프라스 타고 근데 진짜 민용 나오면 라프라스이야 라프라스이야 여기 아이고 물에 박혔네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된다 민용과의 재회 어 탔다 이거 타면은 안다네 진짜? 그쵸? 오 이거 라프라스 타니까 물속에서 막 다닐수 있어요 그거 그거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 오 좀 밝아 그건 모르겠네 밝아진건가? 아니 얘가 시야 가린다 근데 이렇게 다녀야되나? 우와 재밌다 우와 바다왕자 된거같아 바다왕자 헐 라프라스 내려가 우디 진짜 잡으신건가? 아니야 민용 잡음? 그렇게 말하면 잡았다고 하겠지 헐 맞지? 거짓말 저거 거짓말 아니야? 우리 따라한거 아니야? 헐 진짜 잡았어? 좋겠다 나 진짜 억울하다 진짜 아 나 계속 바다있을거야 나 나 오늘 바다있을래 아 나도 민용 잡고 저거 믿지마 민용 너무 많아서 아 민용을 추어탕 해먹다니 아 좋겠다 진짜 아잉 아잉 에잉 진짜 에잉 디지몬 하라구요? 네 네 디지몬 해야겠네 진짜 와 디지몬 해야지 좀 밝은거 같기도 하고 진짜 그쵸 나와라 여기는 포켓몬들이 안보여 이바다는 코 코 코사누가 뭐에요? 이상한 애들 밖에 없네 몰라요 코사누가 뭔데 원심을 배우고있지? 응? 잡았어요? 뭔가 역사와 관련되는 와 라프라스 되게 귀엽다 아 근데 되게 귀엽다 얘 동글동글 해가지고 안녕 라프라스 내가 널 찾아서 저번에 진짜 도구 고생을 했어 에잉 빨리 좀 잡히지 핵 고생했어 네 맞아 이제 이제 민영만 잡히면 된다 엇 와 이거 이거 타고 다니니까 좀 편하긴 하다 나중에 가서 냉동빔 배우라구요? 아 오케오케 아 냉동빔 수바라지 아 냉동빔 라프라스 그걸로 이제 드래곤 타입을 없애는거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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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프라스 빨리 키워야겠다 이상한사탕 다 매겨야겠다 그 그 그 상자에다가 이상한사탕 40개 남았어 와아 대박 어 이상한사탕 짱많아 우리 금가루도 몇세트 있어 와아 이게 상대도 보만다랑 드래곤타입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프리저를 잡을만한걸 찾아야 되는데 아니 어 비온다 어 비와 비올 때 설마? 설마? 그 그 그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나? 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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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등장 열심히 던져봐 아 깜짝이야 어 여기 던져봐야돼 근데 바다가 안보여 아무것도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아 라프라스 타야돼 아 라프라스 아 라프라스 아 라프라스 어 가자 어우 여기가 뿌였네 뿌였네 올라갔다 내려와볼까 와있자 어우 올라갔다 내려오면 또 괜찮네 어 어 어 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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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민용 빨리 가겠어 진짜 빨리 가겠어 어 그거 어디야 어디야 야 아니 이게 늦게나가Jack 아 지금. 정말. 제발 제발 promise 제발めっちゃ chunky 어 너무 빨라 너무빨라 제발 아 너무 빨라 라프라스 라프라스 제발 설마 사라져 아 그의 이름 도티 아 진짜 빨라 미치겠네 진짜 와 그는 신용을 두번이나 놓쳤다한다 민용을 또 놓쳤어? 포켓볼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빠르다니까 나 진짜 바로 던졌어 진짜 아니에요 보기만 하고 못 잡았어요 보기만 하고 못 잡았어요 아니 진짜로 이번엔 진짜 내가 아 이게 이게 포켓볼이 여기 땅이 닿을때까지 딴걸 못 던져요 어 아 진짜 저희 팀은 보기만 하고 못 잡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호흡이 없어가지고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느라고 형 계속 라프라스 타고 있지 그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라프라스 타는데도 못 던지나요? 못 던지지 아 나 죽는다 아 갑자기 어둠의 돌? 던질 수 있나? 라프라스 타고 다른걸 던지면 되나? 아 근데 나 아래에 있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여기 좌팩 기억해놓자 민용 이미 그는 떠났는지 오래야 맞아 우리 깔끔하게 포기합시다 벌써 두번째니까 이직하잖아요 인연이 아닌가봐요 안잡아요 저 민용 별로 안좋아요 저희 두번째니까 익숙하니까 아 근데 열심히 던지긴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던졌어 다음에는 잡아야지 저번에는 던지지도 못했고 이번엔 던졌으니까 다음엔 잡아야겠다 저번보다는 괜찮다 보스 잡았는데 구슬 얻었어 야 근데 나는 두번이나 봤어 그래도 민용이 나한테 좀 호의적이네 아 못잡는 단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만만하니까 자꾸 보이나봐요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나 민용님 너 도티 바보 따석 이러면서 나오나봐 왜 우리 눈에 안보일까 와 그래도 봤다 그래 민용 봉결이야 보내 것도 힘들어 근데 진짜 빨라 물에서 이거 타도 못 따라잡았을 것 같은데 물이라서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몬스터블을 아 어렵네 발견해도 문제네 우리 레벨업 이상한사탕으로 찾을기만 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아 우리 이상한사탕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잡다리가 저기서 왜 뭘 던지고 있지 아 진짜 민용을 두번이나 봤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아아 아퍼 남자는 삼색판이라 했어요 왜 아팠지 방금 누가 나 때렸지 민용인가 나 때리고 때리고 텔퍼했나 날 농락하고 말이야 이게 밤에 나오네 밤에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싸움만 걸었으면 마스터블 바로 쓸건데 아 아 설마 아침 되가지고 시간 되가지고 도망친건가 흐흐흫 아냐 아냐 아까는 분명 밤이었어 흐흫 내가 못 잡은거야 er 애써갤 야 그냥 두티형이 못잡은거 야! 난 최선을 다했잖아 막상 니가 만나봐 진짜 힘들다니까 만나고싶다 민규 이번에는 던졌잖아요 너는 보지도 못했잖아 난 두번이나 봤다규 와 보고 못잡으셨다 와 정답! 보면 뭐에요? 안본거랑 똑같은거죠 그때는 살짝 다음에 만나면 이제 게임 모드를 살짝 보면 뭐합니까 봐서 못잡으나 안봐서 못잡으나 봐서 못잡으면 기본만 더 나쁘지 뭐 에잉 내가 잘못했네 맞아맞아 여기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뿅하고 났다 뿅하고 사라지고 어떻게 오늘도 보이는 민규 아 그러니까 지렁이 한마리가 쑥 지나간다니까 기분은 되게 좋아야 막 심장 철컹해 철컹 아까 잠뜨라 안녕 나 여깄어 잠뜨라 안녕 나 여기 밑에 나한테 칼질았나 어디가 수영 잘하네 잠뜨리 저렇게 수영을 역동적으로 해 왜 때려 이상한 애네 진짜 이거 누구야 빛콘이 빛콘이다 빛콘아 안녕 나 밑에다 어디 여기 밑에 밑에 나 보여 저 형이야 안녕 너 수영 잘한다 여기 뭐야 정모 정모야 여기서 되게 많다 여기 다 모여있네 얘네들 귀엽다 야 여기 그래도 바다가 재밌네요 여러분 와 재밌다 여기 잡히면 왜 나갈거같애 여기 적어놨어 173에 208 얼마 안먹어네요 밤되면은 계속 와서 민용 찾아볼까 아 근데 저번에 차이어서 이번에도 물에만 다니면은 여러분들 지루해하실텐데 안 지루해요 해요 여러분 하라그럼 할게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재밌는 장면을 보여드리는게 목적이니까 2분 넘었다 괜찮아요 도티님 안 지루해요 그래요 그럼 민용 잡을때까지 하라고 근데 못잡으면 지루하겠지 세상 모든건 세상 모든일은 결과가 말해주죠 못잡으시면 화내시잖아요 못잡으면 아이 오늘 물에있는것만 봤네 아이 노잼 노잼 도티님 또 못잡으셨네 아이 몬스터볼을 그렇게 밖에 못던지나 에잇 에잇 내가 발로해도 잡겠네 댓글에 아 답답함 암걸림 그럼 또 댓글에 도티님도 열심히 했잖아요 답답하면 보질말든가 이러고 이러고 그리고 사람은 쉽게 암 안걸림 싸우지마세요 이러고 안걸리면 병원가요 이러고 싸운다고 아 진짜 여러분 싸우지마세요 여러분 싸워요 게임인데 어 제가 민용을 못잡는다고 여러분이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여자친구가 안생긴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나 내가 그래서 여자친구 없구나 형이 민용을 잡으면 우리가 생기는거야 아 그래? 내가 민용을 못잡아서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거야? 그럼 평생 없어라 안잡을래 어 라프라스 라프라스 두마리가 있어 아 여기 보일때도 안보이고 라프라스 세마리 있어 잡으니까 이제 다 보이네 두근 한데сть 두근도 떠나려고 야 라프라스 봤자 라프라스 봤 진짜 열받네 진짜 이게 뭐죠 머피의 법칙인가요? 진짜 열받네 진짜 이거 포켓몬보드 누가 주작하는거 아니야 이거 필요할댓 없고 내가 진짜 저번에 짜에 라프라스 하나 발견하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와 저체온증 걸리고 난리 났는데 대박이다 진짜 필요할게 필요할땐 없더라 라프라스 타고다니는거보다 안타고다니는게 더 좋은거같애 좀 호흡이 딸려서 그렇지 1분 남았다 우리 비코니껀만 믿고 가자 저기도 막 짱 작은거 아니야? 예 저 썬더 영혼이 있어요 구슬있어요 구슬 비코니아 그럼 니가 사냥해야겠는데? 어? 근데 그 뭐지? 파이어 재단은 찾았잖아 아 그러네 썬더의 재단이 없네 썬더의 재단은 잠깐 어느지형으로 가야돼 사막에있나? 썬더 아카시아 있는거 아카시아 나무 있는쪽이 있대 초원에 가야되나? 초원 가까이 있을걸 아마 초원쪽인거 같은데 이벤트 왜 안끝나? 아 41분부턴가? 40분 까지니까 41분 까지 야 그래도 별일이 다 있었네 우린 그래도 규토리가 많아서 레벨은 걱정이 없지 어? 됐다 어? 각자 팀의 단상 위에서 보여주세요 단상이 어디야? 단상이 어디야? 아까 이벤트장에서 거기 아니에요? 네 통화방 저쪽 단체로 갈께요 네 통화방 단체로 갈께요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민용 잡았다면서 어 민용 잡았어 근데 그냥 자연에 놓아줬어 어? 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진짜로? 어 저리 어디서 볼까요? 나 민용 오늘 또 봤어 바다에서 민용 두 번 번 사나요 너 일로와 여기야 너무 빨라서 못잡았어 멍치지마 아 진짜 봤다니까 거짓말 아니야 민용 신룡인데 지렁이가 기어가 두번째 봤어 나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몬스토브를 던졌는데 거리가 안다 자 가시죠 어 관심좀요 저 민용 놓쳤는데 위로좀 해주면 안돼요? 아무리 다른편 아무리 다른편이지 막 내가 놓쳤다는데 그냥 가시죠 수고수고 네 가시죠 가시죠 에잉 가시죠 어 우리는 보여줘요 너희는 이게 크기가 안 나오나 정보란에 있어 있어 있어? 어디있어? 능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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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난 못봤는데 내가 못봤나? 능력치 거기에 능력치 숙이 영어로 적혀있어 어디 어디? 스몰피그미 이런식으로 나와 어디 숫자가 있어? 아니 아니 스몰피그미 그로스 그로스 아 그로스? 아 그냥 이렇게 그래 아무튼 우리 보여드릴게요 비콘아 보여드려 간다 나와랏 어 총어 어 야 뭐야 이거 쪼꼬맞지 진짜 쪼꼬맞지 어 뭐야 야 여보 나 똑같애 나도 팀 팀이야 똑같은데? 야 덤벼 총어 총어 게임 총어 내가 이거 레벨 23이야 야 그럼 레벨 더 작으니까 우리가 더 작은거 아닐까? 그런게 어딨어 작은데 레벨 높으니까 우리가 이긴거지 아니지 아니지 작은데 작으니까 이긴거지 혹시 다음 포켓몬 작은 포켓몬 잡으신 분들은 있나요? 저요? 저는 별가살이 조그만거 작긴 했는데 2등 대결 이걸만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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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하님만한거 아 하icans 에임만한거 홍금빼 흔한 저요? 아 이즈 아이 아 으 으 으 네